안녕하세요 알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튜토리얼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토리얼 이후의 튜토리얼 시간은 멤버십 회원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구요 서두를 건너뛰고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서부터 진행될 영역 섹션 14번째 시간이구요 시그널 프로세싱 이큐먼트라고 되어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어떤 이큐에 대해서만 여러분과 나눠보게 될 것 같구요 음 잠깐 훑어볼까요 보통 이퀄라이저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이퀄라이저라는 것 자체가 그런거죠 원래 이 이퀄라이저가 생기게 된 이유는 뭐냐면 보통 어떤 시스템으로 이제 음향 장비가 아닌 시스템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거에요 시스템으로 이어져 있다 보면 어딘가 케이블 같은 경우도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에요 로스가 생긴다라는 거에요 특정 주파수가 줄어든다거나 어떤 주파수가 잘 커팅이 된다던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을 연결해서 딱 들어보니까 내가 원했던 그 소리가 아니라 다른 소리가 나온다고 하면 이 소리를 내가 원하는 소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퀄라이저라는 거에요 요즘에는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쵸 이큐를 건드릴 게 별로 없긴 해요 특히 요즘에는 인풋 자체를 디지털로 많이 받거든요 소스 자체를 디지털로 받기 때문에 이 아웃풋도 마찬 스피커 연결하는 데까지 전체가 다 라인 구역 자체가 디지털로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소스 시그널 자체의 열화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큐를 만져주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들이 예전에 많이 녹음실에서 사용했던 플러그인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옛날에 사용하는 플러그인들이 회로적으로 만들었던 어떤 이퀄라이저거든요 회로적으로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코일과 콘덴서 저항 이런 식으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필터를 만든 거에요 설계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주파수를 가변하는 어떤 요소를 만들려다 보면은 코일과 저항을 가지고 가변 콘덴서 그 다음에 가변 저항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설명하게 되면 2밴드 3밴드 이런 것 고정 주파수를 가지고 많이 사용하는데 최근에 이제 플러그인들이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시그널 시스템의 열화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럼 내가 조금 더 좀 뭔가를 내가 의도하는 어떤 음악을 만든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이제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리버블레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이펙터죠 이펙터 우리가 사람 소리를 듣다 보면은 어느 정도 리버버가 있어야 그 공간에서 소리가 훨씬 더 부드럽고 좋게 들린다라는 거죠 이것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에요 특히 스피치 전달 같은 경우는 리버브를 빼야 되겠죠 왜냐하면 스피치 전달에 목적을 줬기 때문에 명료하게 클리어하게 전달하는 게 목적을 준다고 하면은 리버브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노래를 같은 경우에는 하모니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하모니 성분이 들어가 있어야 화음이 이루어졌을 때 훨씬 더 풍성하게 소리가 아름답게 들린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리버브를 쓴다라는 거에요 때로는 딜레이를 쓰죠 왜냐하면 스피커의 거리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딜레이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실제적으로 리버브레이션 하고 딜레이는 좀 달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EQ를 줄 때는 리버브하고 딜레이를 같이 주거든요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한다라는 거에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다음번에 또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는 오리엔테이션이 세세한 거는 다음번서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한 거는 다음번에서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